박찬훈 감독의 새 작품 헤어지기로 결심에서 뜻밖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헤어질 결심은 개봉 7일째인 지난 5일 기준 누적 관객 수 61만 3523명을 기록했다. 개봉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100만 관객을 돌파하지 못하며 흥행부진에 빠졌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찬훈 감독의 인터뷰가 재조명됐다. 박감독은 지난달 26일 방송된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 출연해 관객들에게 탕물을 전했다. 당시 박감독은 절대 예술 영화 아니다. 난 해안플러시라든가 무슨 상징 이런 거 없다. 영화제가 어떻고 상을 뭘 받았고 하는 선입관 없이 훌륭한 배우결이 나오는 대중요락 영화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감독이 영화 홍보하면서 저런 코멘트를 해야하는 게 코미디인 것 같다. 진짜 어려운 영화 절대 아님 어제 봤는데 탕이웨이만으로도 볼 이유가 있음 무조건 보는 거 추천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헤어질 결심 무대 인사 오기가 화제를 모기도 했다.